한정된 날들 이외에 추가되는 시간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교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경각심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남게 될 어떤 것도 없으며 무의미하게 보낸 수많은 날들이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무한마살랄라 활레이와살람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최선의 방법으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여 그의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다섯 가지를 잃기 전에 잘 챙기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빠지기 전에 주어진 여가시간이라고 다섯 가지 중 하나인 여가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꾸란의 많은 구절에서 시간을 두고 맹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언급하셨습니다 아침, 수부, 새벽, 알파즐, 낮, 시간, 안나하르, 그리고 아슬, 시간 등으로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아두하장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아침을 두고 맹세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와두하 월러일리이다 사자 아침을 두고 맹세하니 그리고 어두운 밤을 두고 맹세하니 무스님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분께 경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예배는 믿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부를 여쭙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란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너희 부모를 성실히 섬겨라 구란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야 하며 아내에게 친절히 대하고 아내의 피로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내와 자녀들이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특히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가정으로서 자녀들의 선생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의 선지자 무한마살랄라 활리와살람께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친절히 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내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시간을 내서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 친구들과 서로 연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축적된 지식과 지혜로부터 유익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모범적인 이슬람 공동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쿨 루كول이 하다 وأستغفر الله اللي والاكم فاستغفره إنه هو غفر الرحيم 아쿨 루كول이 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